일제한거의 만세운동이 8차례나 연이어 일어난 밀양시는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립니다. 일제강제수탈 역사를 바로 알고 또 기억하기 위해 밀양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선영 기자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철도 옆에 세워진 옛 밀양역 파출소. 파출소 건물로는 유일하게 지난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국민들을 억압했던 역사의 증거물로서 가치와 근대 건축 초기 기법 등을 인정받은 겁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나무로 만들어진 출입구 지붕 안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파출소 안은 곳곳에 먼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안내판은 잡초와 거미줄로 뒤엉켜 있고, 안내판에 적힌 내용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915년 6월 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이렇게 놓아있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최선 이 건물은 191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준공이... 파출소에서 3km 떨어진 옛 비행기 경납고. 1940년 전후 일제의 군용기 보관소로 활용된 곳입니다. 밀양을 전쟁기지화했다는 역사적 의미 등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개인 과수원 옆에 붙어있습니다. 내부엔 잡초만 무성하고, 안내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따로 없어 사유지인 과수원을 해치고 들어와야 비로소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들이 이처럼 방치된 이유는 뭘까. 당시 파출소는 한국철도공사, 경납고터는 개인사유지였습니다. 소유권이 나뉘어 있다가 최근 들어 두 곳 모두 밀양시 소유가 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도지주인 철도청, 그리고 거기 점유자인 시인 대한통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수가 원활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는 문화재가 많기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비슷한 시기 일제의 전쟁 교두보여야 했던 제주도. 국가등록문화재인 경납고와 지하 벙커에는 울타리와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실물 크기, 모형 전투기도 전시하는 등 다크투어리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난해에만 9천 명이 찾았습니다. 보수 정비 사업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게 확보가 되면 보수 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추기적으로 역사문화재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일상관리. 취재가 시작되자 밀양시는 경납고 진입로에 대해선 땅 주인과 협의해보고, 파출소는 내년도 국비를 받으면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